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 놀러 갔다 온 거야 언니 선물 사러 갔다 온 거야 너 지금 선물을 너무 많이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보이셨나요? 휘인거! 엄청 와 와 가자랑 과자랑 딸기 과자랑 보여주면 안 돼? 바나나빵 우와 뭐야 이건? 물이야? 이건 푸딩? 푸딩? 푸딩이야? 오늘 엄청 많이 보내줬어? 펭이가 언니 먹으라고 이게 뭐야? 아 오늘은 referenced 뭐야? 우와 이렇게 밥 푸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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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밥을 푸는 건가봐요 먹방할 때, 요리방송할 때 쓰면 되겠다 우와 우와 돌기땡 우와 댄스 봐 야 수정 이거 봐 우와 핑크 보내줬어 우와 우와 졸귀 진짜 쫀다 센스 가요 센스 이건 뭐야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이게? 이거는 사탕? 우와 이거는 뭐지? 초콜릿 사탕 이런 거 같은데? 우와 우와 쫀다 우와 초콜릿 사탕 우와 우와 아까 비자 어쩌고 캡처 해놓은 거 아 우와 비자카드 안 들고 갔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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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렇게 많이 살았어 핑크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목욕할 때 이거 넣고 하라는 거야 오늘? 우와 우와 이거 좋은데 무시 이거 한 번에 다 넣어도 되는 건가? 우와 이걸로 오늘 해봐야지 뭔가 입욕제 우와 우와 섹스 온도 비자 아 머리 섹스 온도 비자 이 지지매야 옷 닦으라고 와 정말 진짜 뺑이죠 진짜 웃어요 이건 뭐야 레고 그니까 이게 뭐야 그니까 여기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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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iff 엘리 아 예 아아! 으음! 아이고. 아아! 언니야 이건 입욕제야. 레고 키링은 일본에서만 할 수 있다길래 사봤어. 기념으로. 라고. 아 키링. 아. 키링. 나를 넘어섰을까. 나를 넘어섰을까. 과자. 과자. 엄청 많이 사왔어요. 뭐를. 진짜. 아니 너무. 아니 이 키링이. 키링이 일본 관광 갔다 온 거야. 언니 선물 사 온 거야. 진짜. 얘가 너무 선물해. 우와 이거 파스도 있다. 오늘 맨날 어깨 아프다고 하니까 파스에다가. 이거 또 과자예요? 소금 같은 거. 우와 젤리. 우와. 이거 또 과자. 우와. 쫌다. 우와. 뭘 이렇게 또 많이 나왔어. 우와. 진짜.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뭐 이렇게. 잔뜩 싸왔어요. 페인과 진짜. 언니를. 페인과. 우와. 언니 선물 사는데. 페인은. 페인은 언니 선물 사는데. 언니는 맨날 때 쓰고 있고. 언니가 돼가지고. 언니가 돼서. 맨날. 맨날 때 쓰고. 울고 있고. 언니가. 언니가. 언니가 너무 미안해. 페인들 다 쫓아내고. 막. 오. 페인은. 페인은 막. 이렇게. 어. 선물. 선물 골랐는데. 나는 무슨. 사고만 치고 있으니까. 아. 진짜. 우와. 이건 또 다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민트. 우와.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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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오일이지. 이게 오일인가. 민트. 이거 뭐야. 이거 하고. 오일. 이건가. 어. 컵 잡는 거 같은데. 오일. 오일이. 오일이. 오일 없는데. 없어. 오일 없어. 오. 휴지 아까 쓴 거 치워 가야지.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어디 가요. 잠 올 때 먹는 거야. 조그만한 거. 뽁뽁이에 감싸져 있어요. 뽁뽁이? 아니. 여기 닭자가 지금 없는데. 뽁뽁이에 감싸져 있다고? 뽁뽁이는. 뽁뽁이 여기 있는데. 어. 찾았. 찾았다. 이거 여러분들도 나눠줘도 되지. 뺑아. 수요일 날. 내가 정리해가지고 나눠드려야겠다. 오일. 언니야. 머리 아플 때는 관짜놀이에요. 이거 바르면 좋아져요. 라고. 어떡해. 어깨 아프다니까. 어깨 아플 때 붙여요. 라고 해서. 파스랑. 아니구나. 이건 잠잘 때 하라고. 도움이 된다고. 으아. 우와 기름하님. 기름하님 또 너에게 50%만 고맙습니다. 우와. 단골 매니저저라. 단골 매니저저라. 이거는 이제 머리 아플 때 바르라고. 크. 관짜놀이에 바르라고. 우와. 우와. 이렇게? 우와. 우와 이거는 먹방할 때 쓰라고 와 여수님 여수님도 단골이시니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먹방 우와 짱이다 진짜 섹스 온도빛은 또 뭐야 우와 주주님이 우와 또 천잠산물을 너무 삥이 착하다고 평소보다 오늘 업되신 듯 맞아 평소보다 오늘 업됐다고 삥아 고마워 물결표 물결표 삥아 고맙대 맞아 삥이 최고 진짜 삥이 삥이 너무 고마워 또 뭐 했었지 아까 되게 특이한 거 많았는데 우와 진짜 삥이 진짜 최고다 그렇네 그런님은 일본 갔다 가지고 가죽 부스레기 하나 안 들고 왔어 아니 그런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런님은 어디 갔어 그런님 응 가죽 부스레기 하나 안 들고 왔어 그런님 어디 갔어 crease dış셨나 그렇니 아하하 나 kicked apart 안 round 우와 진짜 츄츄wij들도 귀여운 선물 누나가 더 귀여어 wnież친 거 생일따 아구 우와 이거 오늘 하면서 자야겠다 근데 너무 야한 거 아니 진짜 이거는 오늘 하면서 자고 그 다음에 아까 특이한 거 많았는데 다 어디갔지? 내가 정리를 했는데 아까 어깨 붙이는 거 어딨지? 어깨 붙이는 게 아니었나? 아닌데 어깨 붙이는 거 내가 이거 또 붙는데? 아이고 아 저기 있나? 이거 맞아 이거 52도 이거 한번 해볼까 52도 우와 내 7호선 학동료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한번에 다 쓰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거 한번에 다 쓰는 건가요? 저도 아까 그거 물어봤는데 한번에? 우와 주진도 천점 선물을 주진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주진 최고 쩐다 쩐다 그치 주진 짱이지 기다려봐요 티안나게 묶는 거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티안나게 묶는 게 많이 자연스러워졌어? 응 우와 기름이 인정 고맙습니다 한번 한 개를 까볼까요? 자 이거 띠엥이가 보내준 파스인 거 같아요 내 거 뭐 하나 챙기놔라 띠엥이가 사온 거 응 알겠어요 길망님 응 자 이렇게 까볼게요 오 신기하고 오 신기하고 오 신기하고 오 일단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어쩌라는 거야 음 이걸 뜯어서 붙이는 건가요? 귀한 거 막 쓰지 말고 귀한 거 막 쓰지 말고 주주님은 여자한테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있나? 주주님은 여자한테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있나? 응 댓글 감사합니다 이거? 된건가? 혼자 붙이는 모습 약간 안쓰려 하하하하 해주고 댓글 감사합니다 된건가? 우리 할머니같은 으핳핳핳하하 tarde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돼 카스가 안 돼 벌이래요? 이게 뭔데요? 된건가? 됐어요? 열일곱개 감사합니다 잘 안붙었는데 우리 할머니도 절에 붙이신듯 아 진짜 이게 아닌데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되는건가 열한개 감사합니다 땀이 나가지고 더워가지고 덜어다 팔 둘째 아씨 쟤링이한테 붙여달라고 땀나가지고 목욕하고 붙여야겠다 그냥 움직일때마다 떨어지는데 어우 올릴게요 일단 쟤 그냥 가운데 가운데 뜯으랬잖아요 그 뭔 말인데 가운데 우와 우리 땡이가 이렇게 이제 언니 어깨 아프다고 하니까 파스랑 언니 목욕 자주하니까 이제 목욕 입욕제 이제 섹스온도 비치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잠 안올때는 붙이고 자라고 이렇게 안대까지 우와 진짜 감동이다 진짜 와 와 이렇게 앉는데도 있어요 오 크으 이뻐 이렇게 해가지고 짱이다 땡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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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를되는거라고 아 진짜 짱 너무 헐 아니 또 이렇게 어허 어깨가 어허 오케이 또 이렇게 맞아 이렇게 두통 올 때 쓰는 오일까지 해서 오케이 좋아좋아 네? 마사지 받으라고요? 이것도 먹어볼까요? 전 뜯어보고 알아보는데 헐 이거 맛있다 진짜 복숭아 맛이 나요 음 진짜 복숭아 맛 진짜 16개 감사합니다 기랑이는 또 16개 정도 너무 감사합니다 일본식 2%냐 아 일본식 2% 이거는 이따 써야지 침실에만 두고 써야겠다 이거는 부엌에다가 두고 자 입욕제는 목욕실에다 갖다 놓고 아 자꾸 떨어진다 과자를 뭘 먹어보지 바나나빵을 먹어봐야겠다 짠짠짠 뷰행이야 뷰행이 짠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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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 나이 먹더니 식탄만만하셔가지고 아주 이 아저씨가 진짜 식탄만만하졌어 아저씨 아저씨 아 이놈이 짚고서 삐졌나? 둘 다 될거야 둘 다 될거야 안 돼 따뜻해요 어깨도 자꾸 떨어져도 그런데 다 따뜻해 우와 바나나빵 우와 한개가 없는데? 아니구나 옮겨온거구나 우와 어차피 우린 글렀어 여캠하기에는 딸기도 있더라구요 뺑아 아까 먹인거 모른지 이거 딸기도 한번 봐볼까? 딸기도 딸기 질문 러시 포기해서 딸기 딸기 러브사이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머리 이벼세 어떻게 쓰는거라구요? 오늘 남캠이냐구요? 잡캠 잡캠 몇캠을 포기해야될거 같아서 오 긴 자 우와 개이뻐 진짜 우와 빗반자가 너무 심해서 너무 이쁘다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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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이쁘다 우와 진짜 이쁘다 어떡해 우와 그로님 이거 드셔보셨나? 주주님하고 우와 너무 이쁘다 진짜 아니 너무 이쁜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활기빵하고 그로님 어디 갔어? 삐졌나? 바나나빵 우와 진짜 이쁘다 그쵸? 나 1번 10번 이상 갔다 아 진짜 이거 다 드셔보셨어요? 어 맛있어 이거 어? 일단 먹어볼께요 한입 밥 딸기빵 먹어볼께요 딸기우유 향이 나요 딸기우유 딸기빵 딸기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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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아아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아니야 맛 있어요 아니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야! 맛있다고! 응 이거 두 조금만 더 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줄게 또 받는다 자 그러면 바나나빵 짠! 바나나 이것도 해서 바나나 해주세요 잘 어울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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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개 감사합니다 띄웅이 생각해서 맛있는 척하는 거지 백개 감사합니다 나 갑자기 받기 싫어진다 백개 감사합니다 우리 그룹님아 왜 또 맛있는데 나 수요일에 안 나갈래 왜 또 또 사는다 또 끝 이건 깜짝이야 맛있다 맛있다 다수통 사는게 뭐야 드립쳐도 혼난데 드립쳐도 혼난데 그녀는 드립쳐도 혼난데 선물로 샀다고 이거 바나나 빵 내 표정이 뭐야 어때서요 뭐 이건 초콜릿 내 표정이 빰나나 인간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좋아한다 아 진짜 곤약젤리 곤약젤리가 뭐야 그 과자에요 과자야 곤약젤리 곤약젤리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개 먹을라고 네 밑장빼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야 슉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지 슉슉슉슉 밑장빼기 웃깁지 반경 오 쿠키 음 헐 쿠쿠다스 같아요 음 음 완전 음 음 음 음 음 헐 음 음 맛있는데요 음 이거 음 음 음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흑 흐을 으흠 왜요 으흠흔 아 뭘 주작이예? 뭐가 주작이야 방금? 도영이야 뭐만 주작이야 곤약젤리 이게 곤약젤리라는거죠? 특이해 잘생겼고요 독수나 맛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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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학교가 있는데 메롱젤리 다 했지 않아요? 주수님 먹어 주수님 먹어 juste 주수님 먹어 최신 чет게 감사합니다 그로곤약 fears 물결표 너무 귀여워 아 다 걸려 그런임 주자고? 그래? 근데 그런임 그런임을 씁쓰러워해가지고 이런 거 주는 거.. 뭔 국감수 없잖아 뭐 준다는 다 싫다고 열길 감사합니다 우와 또 뭐 있지? 다 먹어본거 같은데 인간한거? 그로 주주형님 안먹는거 다 놔줘라 왜? 다 놔줘라 왜 왜 카톡 차단이야? 이건 뭐야? 100개 감사합니다 주주님 또 100점 선물을 기름아 왜그래 갑자기 우 우와 이건 사탕인가요? 이거? 음 완전 맛있다 쩔어요 어쩌면 저녁을 널 보고 있을까 아니면 이를 곤약은 그로님 드리고 바나나빵하고 딸기는 주주님 줘야겠다 굿! 곤약젤리는? 음 우와 수명님 100개 감사합니다 또 백전자매 또 너무 감사합니다 구했습니다 이제 활기력 먹면 되겠다 음 활기력 근데 그거 먹었잖아요 그거 오늘 먹었어요 두개 다 11개 감사합니다 쭈쭈 또 귀여워서 또 구했습니다 어? 언니 민트야 먹자 요거 요거 achelailand 이거 이건 세시쯤이요 맞아요 일단 먹어봐 이제 나 살짝 먹고 있는데 까만게 까만거 저 신고한다고요 왜요 왜요 저 왜요 저 뭐 했어요 츄츄가 자겨 먹는다고 흙 소금 콩 콩 콩 선계 감사합니다 그만노려봐 무서우니까 미모 내일이 일요일인가? 시간 좀 빨라요 김영아님 또 5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르마님 들어보세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이에요 지금 배 토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궁금해 이것저것 맛이 궁금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은데 아 진짜 먹으면 안되는데 나 진짜 진짜 상쾌야 되는데 그럼 이거 셀리 한 개만 딱 마지막으로 먹어야지 진짜 아 진짜 인간적으로 야 셀리야 다섯개도 캡처하래 누가 우와 우와 졸 신기 우와 이것 봐봐요 우와 되게 신기해 근데 봐봐 우와 우와 헐 아니 느낌이 촉감이요 있죠 실리콘 느낌? 뭐라야되지 이거 무슨 탱탱볼 느낌? 그리고 진짜 포도 포도 포도를 재여내는 것 같아 뭘 다 에이 진짜 내 표정에 뭐 써있어? 내 얼굴에 뭐 써있어? 나 나 얼굴에 주주님꺼야 이거 그래 야 이거 주주님꺼고 바나나빵 주주님꺼고 딸기빵 세개는 주주님꺼야 그리고 또 뭐야 이거 곤약 이거 있지 이건 그로님꺼야 이거 나 셀그로님 줄꺼야 왜냐면 셀그로님이 우리 방송 열회를 감상하신 분이니까 이거 뭐야 곤약은 셀그로님 줄꺼니까 다들 욕심내지마 알았지 이거 무조건 셀그로님꺼야 곤약은 자냐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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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우와 이거 봐요 우와 너무 이쁜데 우와 진짜 이쁘다 몰라 피엥인가 일본에 먹을만한 건 다 사왔나봐요 과자는 우와 되게 그렇지 않아요 탱탱볼 느낌 왜 그랬또 자바쁜다님은 아 껍데기가 콜라겐이래요 왠지 이렇게 MOC 인절미? 아 인절미? 아 나 이거 엑스 좋아하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아해 뭐 했네 언니 선물도 사올 정도였으면 난 뺑이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일본 관광 다 했네? 응 아 당연히 보너스 줘야죠 응 아니 근데 뺑이 뺑이 너 관광 다 하고 왔네 그치 그롬님 그치 자가비 음 음 음 음 아 기생수 봤잖아 아 제가 초밥으로 보입니까 아 아 그리고 또 이것도 포장하고 또 진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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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